응? 손이 없어. 또? 따라 들어가면 자국물. 아무것도 안 했어요, 진짜. 아, 나 스프레이 안 뿌려. 아, 억울해. 됐다. 감사합니다. 달라졌어요? 잘생겨졌어, 어머. 감사합니다. 잘생겼다. 자, 출발. 출발. 자, 열심히 해. 우와. 노래한테 잘 오네. 조명 들어가니까 이게 밝아지면서 거의 깔맞춤. 어, 약간 댄스 나오니까 신났다. 네, 약간 이제 좀 움직이잖아. 가수 같은데? 가수한데 가수 같다니까. 어, 이런 조명 하니까 좀 저렴 보이네. 화사해. 똥 그래요? 똥 그레는 게 아니에요. 살피는 머리 다 빠지는 거 아니야? 이 수족으로만 방송 한 두 시간 나오겠어요. 아, 그러네. 안 돼요. 하지 마세요. 와, 이거요. 감사합니다. 회디. 레디. 엑션. 아, 가겹다. 물구미 이거 같아요. 우와아... 우와... 진짜 어딜 갔어? 우와, 우와, 우와. 우와, 우와. 우와아, 우와. 좋죠! 어, 이 안무 좋다! 이거 포인트 한 번 같은데? 이거 포인트 한 번인데, 이거? 계속 흔들려! 계속 흔들려! 진짜? 디테일한, 전 점심 디테일하네. 아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아이고, 아이고! 우리 아침에 주말 먹었어! 아침이... 쌀 먹어야 돼! 쌀! 나트륨이랑! 쌀, 라면! 민간을 안 먹어서 그래! 그래, 된장찌개 먹고 왔어요! 김밥이라도 좀 드시죠! 한 번 써볼게! 한 번 써볼게! 안 써볼게! 써볼 거 너무 이상하네! 뭘요? 자전거는 높아져가지고 더 멋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비니도 멋있을 것 같지 않으세요? 아니요. 근데 비니하면 머리가 너무 망가진 것 같아요.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럼 실장님이 한 3시간 걸려. 3시간 걸려. 3시간 걸려. 그래서 그걸 버티고 싶지 않나요? 이거 좀 쓰고 싶어서 이거 모자 좀 입어가지고 아... 아... 원래 저 모자 저렇게 쓰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, 원래는. 아저씨, 세방으로 잘못 쓰면 이렇게 모자 옆으로 살이 이만큼 나오죠. 네, 맞아, 맞아. 그렇죠. 근데 저게 잘 어울리지 않네. 시선 피하잖아. 네! 안녕! 레디! 자, 액션! 모자 쓰니까 좀 더 자신감 있어 보이긴 하죠? 네, 맞아요. 뭐야, 슬로우 건 거예요? 아니잖아! 맛있다! 우와! 우와!!! 우와, 우와! 어머 잘한다!!! 와…. 아이아 멋있어! 어머, 어머, 어머! 아니 어쩜 저렇게 자연스럽냐. 그러니까. 아 이게 모자 쓰니까 더 자신감이 있는 것 같은데. 제가 춤을 췄을 때 좀 더 멋있다는 걸 느껴서 이렇게 좀. 오 진짜 대박 다리도 안 흔들네. 균형감과. 아니 그냥 이 노래 틀어놓고 봄의 나른한 그 시간을 즐기고 싶어. 와 춤 봐봐. 아 멋있다. 이런 거 보고 싶었던 것 같아. 박재범한테.